여러분, Part 5의 문제를 항상 푸실 때는 A, B, C, D 선지를 먼저 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빈칸 앞에 어라는 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사 뒤에 명사가 오는 자리인데요. 자, 이 명사는 앞에 어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수명사가 나오겠죠? 앞에 어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사실 유추하실 수는 있어요. S, I, U, N, 이 B번을 봤을 때 Permission, S, I, U, N은 명사형 어미니까 B번이 정답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명사 맞아요. 자, 명사로 허가, 허가증이라는 명사가 맞는데 정답이 지금 A번이었습니다. 자, A번에 Permit, 해도 명사거든요. 자, 그리고 뜻도 똑같습니다. Permit, Permission 둘 다 허가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냐? A번에 있는 Permit 같은 경우에는 가산명사고요. 가산명사. 자, 그리고 B번에 있는 Permission 같은 경우에는요. 불가산명사예요. 불가산. 자, 그래서 우리 빈칸 앞쪽에 어라는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 고르셔야 돼서 A번이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품사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사실 이건 아니죠. 품사별로 보시면서 가산불가산을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제가 살짝 한번 나올 만한 것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뜻이 똑같습니다. 뜻이 똑같은데 왼쪽에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오른쪽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명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Certificate 있습니다. 그런데 S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아예 S를 붙여서 발음하고 외워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Certificate에서 S 붙으면 가산명사로서 증명서고요. Certification, T-I-O-N으로 끝났죠. 명사형어미 맞고요. 불가산명사예요. S를 붙일 수도 없고요. 앞에 관사, 어언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허가증, 우리 문제에 나왔던 허가증, Permit, 셀 수 있는 명사라서 허가증 한 개면 A, Permi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근데 Permission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복수형도 안 되고, 어를 붙일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상품 한번 볼까요? 상품은 Product 많이 들어보셨죠? Products, S를 붙여서 아예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 단어가 있어요. Merchandise, 굉장히 이제 토익점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Merchandise, 상품, 제품이라는 뜻인데, 불가산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잠재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재력 하면요, 명사로 Potentialities, Potentialities, S를 붙여서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산명사 말고 불가산명사의 Potential이 있어요. 이거는 별표. 자, Potentia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재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명사의 뜻도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그래서 명사로 불가산명사, S를 붙일 수 없고요, 어를 붙일 수 없는 잠재력, Potential.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